지석이 처럼 오리고 막 붙여야 되나? 지석이 형 있었으면 이거 다 그리고 있었을 텐데, 지금. 색칠하고 그렸다. 전화 찬스하자. 지석이 형 드라마 제목 육룡이. 뭐? 유배기, 유배기. 유배기, 유배기. 육룡이란 거 다르지 하지 않아? 너무하는 거 아니야? 사람이 그게 모르겠다고 해. 톱스타 이름 치고 육룡이는 좀 그렇지 않니? 육룡이. 육룡이 동생 같기도 하고. 육룡이. 진짜 모르는데?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이거. 작대기 모시라고 좀 종이 나눠드릴게요. 매직아이 같은 건가? 답을 알려주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매직아이. 어? 그래? 잘 안 보인다고 하는 거 보니까 매직아이 같이 보는 건가 봐. 오. 마이. 가. 오. 마이. 가. 오. 뭔가 글자가 나올 것 같긴 하지. 이게 두 줄이어야 될 거야. 그건 뭐. 괜찮아. 괜찮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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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출하고 싶어. 봤어? 탈출하고 싶어요. 엑스잇이야? 위에서 이렇게 봐봐, 봐봐요. 어? 위에서 보면은 대박. 오, 보인다, 보인다. 까만 부분만 보라고? 네. 와, 이거 오랜만이다. 오, 오! 보이죠? 탈출 씨, 정답은? 정답은? 이스케이프.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까만 색만 보면 돼, 까만 색만. 되게 얍실하게 써놨어, 이스케이프. 진엽 씨 보셨어요? 못 봤죠? 아, 지금 저 이렇게 길게 해놓은 거 보니까 알겠어요. 아... 모르겠죠?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지금 모르면 여태까지 맞힌 게 다 무효예요. 그러니까, 알겠어, 알겠어. 와... 착취해도 되나요? 그러니까, 종이 주시자마자 바로 푸셨네. 마이 매직아이로 하다가. 자, 하사핀 정답. 나이스!